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매금지 최대 수요 섹터는 어디가 될까? 무조건 바이오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바이오도 무조건. 24년도 금리 변곡점이 생기게 되죠. 딱 분위기가 생길 것 같죠. 모든 지표들이 지금 24년 11월부터 이런 지표들이 계속 나고 10월부터 꿈틀거리다가 11월달 나온 10월달 지표들을 보면 아주 강력한 변곡점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예고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미 크게 한번 성장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2차전지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힘들다. 이미 엄청난 상승을 보인 이후에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죠. 그런데 다시 2차전지 주들이 대시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게 이미 지금 현재도 아주 고평가 영역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죠. 조정을 좀 하고 많이 엄청나게 조정을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이 전기차 부분에 이런 성장 스토리가 조금 침체기로 좀 들어서고 있죠. 그런 관점에 크게 시세를 줬기 때문에 새로운 금리 변곡점에서 금리나 시대에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디가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상 바이오 쪽이 이런 주도 섹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영원한 성장주죠. 우리나라의 바이오는 적어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바이오 주들 시총이 큽니다. 삼성전자보다 시총 큰 바이오 기획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바이오는 영원한 성장주다. 지금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안 된다 그러죠. 한 2%인가 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우리나라 바이오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HLB그룹은 어느 날 갑자기 떡상하는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또 이런 힘이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아주 큰 결과물을 손에 쥐는 게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HLB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항암제 부분들을 보면 미래 성장 기대감이 아주 큰 그런 종목들이 또 있죠. 공매 금지 섹터가 왜 바이오가 최대의 수의주라고 볼 수 있느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계속 저는 관찰을 하죠.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죠. 바이오는 공매들이 승인을 하면 올라갈 수 있고 얘들이 내리겠다고 하면 무조건 내려가는 공매들의 현금인출기다라는 표현을 정말 한 5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 바이오 쪽이었죠. 그러니까 내릴 때는 돈 못 벌잖아. 이런 걸로 내리고 올릴 때는 기대감 있잖아.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걸 갖다가 계속 무한 반복을 했죠. 무한 반복을 하면서 공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쪽이 바이오입니다. 심지어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적어도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공매금지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바이오만이라도 공매금지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까지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죠. 워낙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 흐름들이 너무나 많이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얘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게 바이오 쪽이었죠. 그런 상황이었다. 공매금지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공매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던 시장인데 공매가 금지되었으니 가장 큰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좋은 쪽으로. 여기에 이제 시장조성자까지 공매금지가 되면 확실하게 단돌이를 딱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어쨌거나 공매금지가 된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이런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이리저리 흔들 수 있습니다. 어디가 주도 섹터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은 경기가 살아나는 저금리 시대에 좋은 흐를 보인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장 크게 살아날 만한 쪽은 반도체가 될 겁니다. 반도체가 지금 이제 디레임가가 올라서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 쪽은 주가가 이미 그럴 줄 알고 나 먼저 많이 올라와 있지롱 6배 올라와 있으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더 갈 수는 있겠죠. HBM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좀 많이 치고 올라와 있는 상태죠. 많이 치고 올라와 있는 상태. 6배 정도 상승을 한 상태인데 반도체 장비 주들이 아주 크게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좋긴 한데 반도체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 좀 소외받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쪽을 공약하는 게 탄력은 아마 더 좋겠지만 오르고 내 올릴 때 크게 올리고 내릴 때 크게 내려쳐 버리는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게 주도를 하고 있는 HBM 수혜주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워낙에 많이 올라와요. 만 원에서 지금 3만 원까지 한 3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쪽은 조금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고 삼성증기 이런 건 괜찮죠.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나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위치가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전기전자 반도체 쪽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지금 못 올랐죠. 지금 1년 동안에 한 6배, 4배 이렇게 올라갈 때 거의 제자리 걸음을 계속했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지금은 소외를 받고 있지만 반도체 쪽이 앞으로 좋아진다. 그럼 이런 쪽이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은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낙포이 과대한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하긴 하죠. 다시 한 번 또 치고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도 볼 수 있습니다. 갈 수도 있겠죠. 충분히 다시 한 번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미 지금 23년도의 스타주입니다. 23년도의 스타주가 다시 24년도에도 다시 내가 스타야 하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볼 수 있죠. 아직도 많이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23년도 스타주. 지금도 PR이 어마어마합니다. 고 PR론. 그리고 중국 주들 쪽은 덩치가 그리 크지 않죠. 섹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한 번 힘을 내고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아주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상당히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는 쪽으로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실적도 실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 쪽은 정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 이미 지금 주도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티른이죠. 반도체에 가장 강력한 돈벌이 잘하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월 기준으로 보면 3년 조정을 받고 이제 주도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시동을 거넘어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한다. 이런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도주로 올라서게 되면 이 반도 바이오 쪽이 치고 올라가서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3년 정도 가장 크게 조정을 받은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차트가 살아나는 조목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좀 보이죠.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조정을 보이고 이제 좀 살아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조목들이 슬슬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정말 엄청난 조정을 보였습니다. 3년 동안에 1년, 2년, 3년, 3년 동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조정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로 이제 피벗이 되는 24년도가 되면은 다시 바이오 쪽에 한번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바이오는 이제 되면은 대박이 나는 그런 쪽이죠. 그리고 이미 지금 주도주 형태로 치고 가고 있는 조목들도 몇 개 보이는 그런 분위기고 이런 환경으로 봤을 때 바이오 쪽 24년도 기대를 좀 할만하죠. 할만한 상황이고 H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지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지금 환경에 비해서 주가가 정말 많이 힘을 못 쓰고 거의 제자리 거름만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 주도 섹터로 올라설 가능성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차트도 아주 우량하죠. 차트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우량합니다. 이격 다 모아서 한번 뚫고 초전받고 다시 올라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할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 붐이 한번 불면은 아주 강력하게 붑니다. 특히 공매도가 금지가 된 상황에서 또 개인들이 이제 와 바이오가 한탕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를 타게 되면 개인들이 붙어서도 충분히 올려주는 게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외인하고 기관들이 워낙에 오랜 조정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와서 떠올려주는 상황이다. 그리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올라서면 바이오 관련 주들 H&B 관련 종목들 아주 낙폭이 오랫동안 진행이 된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이런 쪽들 한번 고개 들고 밀고 올라간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리저리 많이 흔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지는 모릅니다.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바이오 쪽은 영원한 성장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는 영원한 성장주의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또 바이오는 진입장벽이 아주 높기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전리품이 아주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